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보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 건물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대구에서 임대업 1순위로 꼽히는 위치입니다. 오늘 건물 지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영대병원역 2분거리에 위치한 리모델링댕 건물입니다. 본 건물 주변으로는 영남대학교병원, 영남20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오늘 건물 기준으로 앞쪽 건너편으로 힐스테이트 골드클래스 아파트 신축현장에 있고요. 주변 각종 재개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미군부대에서 활주로 해기장 부지를 대구시에 반납을 해서 도로개통과 대구 대표도서관이 지어지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건물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본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변 보면 각종 상권들도 잘 연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또 시장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다가구 원룸 건물들이 참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정말 임대역 대구에서 손꼽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물이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입니다. 1층에는 지금 상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찜갈비집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 3층 주거공간으로 완전 올리모델링이 된 그런 건물인데요. 지금 1층부터 위에 2층, 3층 보시면 예전 주택의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수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장사 중이고 브레이크 타임, 잠시 쉬고 있는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변에 원룸, 투룸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달업종이 엄청 잘 돼요. 음식 같은 경우 많이 배달시켜 먹기 때문에 여기도 장사가 꽤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앞쪽에 영대병원과 영남이공대학교도 같이 끼고 있으니까 이 주변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식당도 장사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봐 드릴게요. 현재 3층은 계약이 된 상태이고요. 4층, 아 4층이란 2층은 2층과 3층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2층은 거주를 하실 분 아니면 전체 다 세주고 수익 보실 분 그런 분들 내용이 딱 맞으실 텐데요. 자 건물 딱 들어서면 복도도 완전 색칠을 한번 사겠습니다. 그리고 대문도 바꿔서 여기 전자 자동문을 설치를 해두셨고요. 1층 여기는 아마 1층 화장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층 올라가면 2층의 한가구, 3층의 한가구로 총 3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보면 어렸된 주택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층 이렇게 제가 한번 와서 불 켜놓고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애들은 바로 거실, 거실이고 주방이 있는 공간입니다. 정말 예전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이 완벽하게 수리가 다 된 상태이고요. 방은 안쪽으로 방이 있고 거실하고 주방이 있는 그런 주인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방도 완전 교체를 싹 다 했어요. 싱크 장도 아주 깔끔한 색감으로 마감을 했고요. 3구 쿡탑 레인지 그리고 냉장고 자리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는 세탁실 구조로 쓰시면 됩니다. 세탁기 놓고 볼을 놓고 여기 아무래도 주거공간 주택이지만 이 구조를 떠올려보면 거의 아파트하고 좀 비슷합니다. 여기 앞베란다까지 있는 그런 구조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앞베란다가 있으면 방도 훨씬 따뜻하고 그리고 앞베란다 보면 앞베란다 샤시까지 올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실 공간이 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방인데요. 여기 첫 번째 작은 방, 방 사이즈도 큼직큼직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작은 방 이렇게 있고 여기 공룡화장실, 화장실도 샤워부스도 하나 설치해주고 화장실에 환기창도 하나 만들어 두셨고요. 자, 이렇게 욕실 바닥 타일까지 완전 올 수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안방이고요. 안방도 외부와 이어지는 샤시도 다 교체를 했고 부부 욕실도 하나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뒀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오늘 건물 생긴 거는 주택, 주택이지만 여기가 공부상 근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상, 공부상 여기 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 조정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득세 부분, 취득세 중가도 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세율로 인수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자,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3층은 이제 계약이 되었지만 4층, 제가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원룸 투룸처럼 가구가 많아서 관리적인 면이 좀 힘들 것 같다 하실 그럴 걱정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1층 하나, 2층 내가 살고, 3층 세 주고 이렇게 거주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 다 쇠를 줘도 세 가구밖에 없으니까 신경 쓸 게 전혀 없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옥상 딱 올라오면 정면에 보이는 게 바로 영남대학교 병원입니다. 영남대학교 병원, 여기 보면 훨씬 보이시죠? 그 바로 이 건물이 영남20대학이고요. 현재 이 동네 주변은 전부 다 상업지역, 상업지역이고요. 이 건물 길 건너편, 건너편도 상업지역인데 건너편에는 전부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현재 오늘 이 건물이 속한 곳도 아파트 향후 한 5년? 5년, 많게 한 10년 정도 걸리겠죠? 아파트도 재개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로 된 구조 한 가구와 주택으로 된 구조 두 가구였습니다. 총 3가구에 대지 119제곱미터, 건물 243제곱미터, 대지 36평이고요. 건물 74평입니다. 99년 9월 28일 날 중홍이 난 건물이고요. 리모델링은 올해 리모델링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10억 5천, 대출은 1억 있고요. 주인세대까지 모두 세를 놓았을 때 임대보증은 8천만 원입니다. 인수가격 8억 7천에, 월수익은 300만 원, 이자 제외하고도 267만 원 나오는 건물이에요. 현재 3층은 80만 원 이렇게 월세가 나갔고요. 2층도 한 90만 원 임대료 측정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수익도 잘 나오고, 위치도 좋고, 내가 직접 살면 교통과 생활도 편한 그런 위치이고요. 이 건물 앞쪽으로 잠깐 내려가서 주변 화면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1층에 내려왔습니다. 오늘 건물 내려오셔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가면, 영대병원역도 도보 한 2분? 넉넉하가 3분 하면 충분히 영대병원역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앞에 고민의 좋은 아침, 저희 빵집도 꽤나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편의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바로 명덕시장이고요. 시장권도 가깝고, 주변에는 각종 병원, 은행, 편의시설 등등이 엄청 잘 되어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바로 앞쪽이 도로변이고요. 길 건너편에 펜스처진계, 힐스테이트랑 골드클래스 아파트 신축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으로 영대병원, 적변에 보이시죠? 쪽문 가는 길목입니다. 이쪽으로 학생들과, 그리고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의사, 간호사분들, 이 길목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쪽으로 여기 이어지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쪽 통행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건물은 바로 길목에 있는, 길목에 딱 보이는 이 건물, 오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건물,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하트임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연락주시고,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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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